로마서 7장을 거의다 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옛날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 자기가 얼마나 참 큰 죄인이었던가, 얼마나 자기 속에 죄가 있어서, 악령이 있어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그래서 하는 고백이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선한 일이란 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악한 일이란 뭐예요? 선한 일이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면 악한 일은 조건적으로 자꾸 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유전자가 이미 조건적으로 다 입력이 되어 있다. 우리의 생각이 유전자에 자꾸 입력이 돼서 우리가 조건적인 사고방식을 자꾸 해오다 보면 우리 유전자도 그 조건적 행동에 맞도록 그런 조건적 행동, 즉 내 말을 안 들으면 미워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유전자가 자연적으로 유전자에 입력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나와버리는 것. 그래서 이거는 엉터리 조건반사죠. 그렇죠. 진짜 조건반사는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누가 내 말을 안 듣고 미운 짓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 것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칙을 내 마음 속에 알고 있지만 딱 상황이 닥치면 내 육신, 내 육체, 내 지체, 이 로마 7장의 지체, 내 지체 속에 입력된 즉 유전자 속에 입력된 조건적 반응이 불쑥 나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에 김정은이가 나오면 사랑해야 되는데 김정은이 얼굴만 턱 나오면 쩌쩍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조건적인 사고방식, 성향이 유전자에 들어있어서 금방 그런 반응을, 그것이 바로 사도바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참 솔직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 자유하다, 투명하다, 자유하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지. 그것을 하는 것은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망의 악령, 호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악령을 쫓아내 달라고 기도하라. 자, 내가 지금 사도바울은 정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돼 있는데 자기가 아직도 이 모양이다. 사도바울이 그러면서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는 누가 형성시켜준 나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형성시켜준 나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일을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불쑥 불쑥 그런 조건적인 성향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악을 행하는 나는 내가 아니다. 그것은 아직도 내 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 죄다. 그래서 나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약속 그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무슨 법? 누가 만들어놓은 법? 조건적 법, 명령으로서의 법, 사단이 준 법 그래서 그 법이 내 지체라는 건 육체, 몸이죠. 즉 유전자죠. 유전자 속에는 다른 법이 사단에 준 조건적 법이 입력되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가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다... 그래 놓고 이제 자, 오늘 지금까지는 어저께 한 거 잠깐 복습했습니다. 아,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가 보니까 내 몸은 아직도 뭐가 지배하는 몸이에요? 죄가 사망이 지배하는 몸이에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성령이 사도 말로 뭐라 그런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를 이미 건져주셨다. 아, 이미 건져주신 하나님. 여기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부분이 어디가 돼야 돼요? 주신. 건져, 신. 이게 좀 신. 여기 뭐가 되면 골치 아파요? 실이 되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하나님이요?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사버린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할 때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완전히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게 주신이 아니고 주신이 돼서. 주신이 돼야 내가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그 무엇으로부터 건져주셨어요? 죄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다. 자, 그런데 감사를 드리는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내 몸으로는 유전자로는 죄의 법에 조건적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의 깨달음은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경우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참 좋아하는데 아니, 그냥 내 육신 유전자로는 조건적인 반응을 또 불쑥한다. 이 말은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특히 여자분들이 자주자주 경험하고 있는 거에요. 그게 간단히 말하면 뭐에요? 어머, 나 좀 봐요. 내가 또 왜 이러지? 그렇게 긍정적이 되라고 강의를 들어놓고 그렇게 감동을 받고 그렇게 박수를 쳐놓고 어머, 내가 또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그게 바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법을 사랑하나 내 육신으로는 사단의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 악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예수 크리스도를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죄를 지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한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죄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은 내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다. 내 힘으로는 내가 완전한 정말 조건적 생각이라는 것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이 완전히 그런 사람이 되는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이 부활했을 때입니다. 부활했을 때는 그래요. 왜 그래요? 왜 부활했을 때는 그래요? 완전히 여러분이 신품으로 다시 만들어서 신품으로 만들면 죄 안 짓습니까? 그래도 죄 짓습니다. 그 신품인데도 불구하고 죄 지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군지 몰라? 있잖아. 쌩쌩한 신품인데도 죄 짓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이렇죠. 신품이라고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와요? 사단을부터 옵니다. 사단이 함께하면 그건 천사라도 죄를 지키려. 그래서 천사의 3분의 1이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도 사단이 계속 있다면 그런데 부활하고 나면 죄 짓을 가능성은 아주 적어지죠. 왜 그래요? 부활하고 사단이 있다면 지금처럼 죄를 금방금방 지어버리지는 않지. 그래서 어머 나 좀 봐 하는 걸 잘하는 여자가 죄를 지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품이라면 왜 사단이 있더라도 금방 죄를 안 짓을까? 금방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훨씬 더 죄 짓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래요? 유전자가 새 거니까 유전자가 새 거니까 사단이 찌그러뜨려 놓은 변질시켜 놓은 유전자가 다 본래대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면 그때는 사단은 더 이상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악령들은 없어지고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품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를 어머머 나 좀 봐 하지 않도록 하도록 만드는 악령도 없어지고 산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죠. 크!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전국 가면 할 일이 없어서 어떡하냐. 심심해서 뭐가 충만하면 심심하지 않아요. 사랑이 충만하면 심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한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개를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지금도 개를 좀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개 키우면 개 키워? 내가 개를 그렇게 사랑하고 요즘은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반려견. 그저 개가 하는 요런 짓, 저런 짓이 다 뭐예요? 다 이뻐요. 우리 문금수 씨는 사랑하는 외손녀, 외손주가 미국에 있는데 컴퓨터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화상통화를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면 심심하다? 그건 사랑을 모른다는 얘기야.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진선미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경치가 좋은 내가 여러분들은 나중에 형편이 되면 장각의 원각을 한번 가보세요. 그 경치는 정말 어떻게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지겨워, 안 지겨워? 진선미가 있는 곳 진리를 아, 그렇구나. 또 여러분이 정말 진리가 풍부한 강의를 듣고 있어도 지겨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천국은 절대로 지겨운 곳이 아니니까 걱정 마요. 꺼버려요. 이건 이때까지 재미있었던 것보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선한 진리가 넘치는 진짜 끝내주는 곳이죠. 아직도 지구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봐도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 내가 봐도 놀라겠어. 미운 사람은 미운 짓을 해도 끄덕도 없어. 사도바울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사도바울하고는 사도바울하고는 내가 아직도 이 모양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뭐가 되는 사람들이예요? 교주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아무리 봐도 이렇게 선할 수가 없어요. 짜증도 전혀 안 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분은 예수님 같네. 그리고 저 교주된다니까. 아니 저보고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박사님 예수님 같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자꾸 듣고 제가 그렇게 본인은 뭐였지? 그 순간이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나를 봐도 그러는 거 같기는 해? 이게 다 누구 목소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이 부족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보이게도 못해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됐다는 느낌도 가지게 해요. 그래가지고 짝짝궁이가 뭐예요? 딱 맞으면 교주가 하나 생기고 교회가 하나 생기고 이래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습도에 교회를 아들한테도 올려줘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적어도 스님들은 아들한테 안 남겨주잖아요. 아, 참 심각한 문제예요. 아, 참 심각한 문제예요. 아, 그래서 저는 교주가 안 되기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교주가 안 되기 위하여 나는 멀어도 한참 멀었다. 그러면서 다른 편지에서도 이거는 로마에 있는 교회의 한 편지거든요. 다른 교회의 한 편지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나를 뭐예요? 매일 처친다. 나는 내가 매일 뭐예요? 죽는다. 나는 약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해지더라. 자기의 부족함을 온 편지마다 드러내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건조내어 주셨다. 그러나 아시겠죠? 내가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나를 믿기가 힘든 거예요. 왜 나의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단이 자꾸 괴롭힙니다. 너 꼬라지 좀 봐. 너 또 미워했잖아. 진짜 구원 받았다고 웃기지 마. 그러면 결국 무너져.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무리 부족한 날지라도 구원을 해 주셨다. 믿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점점 사그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완전히 이뤘다는 게 아니다. 나는 믿음을 지킨 것밖에 없다. 악수 그거 아니면 우리가 감사할 끈덕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이 있지.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을 사도 바울은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법정하고 그런데 육신적으로 내 유전자는 제 법에 법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8장 내가 항상 제 죄의 법에 복정하고 있어. 내 몸으로 그러면 이거 주자는 거야. 그런데 안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다 아신다는 거지. 아시지만 결코 그런 나를 뭐하진 않으신다? 정제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이제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안 나네. 파악 정제하시지 않았네. 왜 예수님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정제를 안 할까? 이미 내가 장례에도 얼마만큼 죄를 치워도 이미 그 죄값에 대해 죄 자체 사망에 대해서는 이미 자기가 대신 죽어서 값을 다 지불해놨기 때문에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야 내가 예수님 쪽에서는 끝내버렸어 그런데 내 쪽에서는 안 끝난 것 같아 왜 내 유전자에 죄가 들어있어가지고 자꾸 내가 악한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단이 틈타서 네가 무슨 구원받은 하나님의 찬허냐 웃기지 마라 이러면 조건적인 우리들에게 누구 말이 맞는 것 것처럼 들려요 사단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내가 또 죄 지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터겨로 보면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또 미워하고 또 또 신우이가 미워서 욕지거리를 해버렸구나 그럼 그러고 나면 사단이 뭐라 그래 네가 네가 궁받았다 그럴 때 이걸 딱 열어보면 뭐라 그래 났어요 그러므로 이제 현이 너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그렇지 네 그 받아들이지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정제 저 하나는 정제하지 않는다 네가 넘어졌으면 지금 내가 손을 다시 내밀다니까 이 손을 잡고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 이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쳐도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안 넘어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그래도 예수께 나아가면 절대로 예수님은 정제를 하지 않고 사단이 나를 금방 정제했잖아 꼴 좋다 네가 집사라고 웃기고 있네 너 위선자야 이런 사단 말에 한마디 한마디 맞아 맞는 말이야 그런데 그것에 우리는 쉽게 넘어갑니다 쉽게 당해요 왜 쉽게 당해요 우리가 그 사단이 하는 소리들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 스스로가 맨날 하고 사니까 그래요 저게 말이야 저래가지고 수석집 사라고 웃기고 있네 죽으신다 내가 그러고 있어요 안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한테 그 말 하면 뭐예요 당해 그래서 우리는 이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을 다시 펴서 다시 봐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성경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래도 결코 하나님은 정지하지 않아요 이상구가 그 이쁜 아가씨한테 폼 잡을 났고 물 다 주고 나서 안 줘도 되는 물까지 아마 저는 길이길이 제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야만 이상구가 교주가 안 된다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 사람들이 박사님한테 와서 예수님 혹시 아니세요 아니 제가 그런 경험 했다고 제가 미국 하와이에서 뉴스타트 프로그램 할 때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고 정말 은혜가 충만했어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끝났어요 다 이제 강의실 떠나서 숙소로 갔는데 여기 한 여자가 안 가고 딱 앉아있어요 그래서 다 두 손을 모으고 혼자서 기도를 하면서 안 가고 그래서 그러니 이제 기도 끝났어요 기도 끝났는데 저는 이런 거 컴퓨터 정리하고 있는데 저를 아주 뿅 가가지고 왜 그러냐 박사님 박사님은 혹시 예수님 아니 섭 박사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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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가 예수님으로 보였어요? 박사님 기도할 때 자기는 눈뜨고 박사님을 보고 있었대요 보고 있으니깐 박사님 얼굴에서 기도할 때 광채가 꽉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위험하거나 안 하거든요 그거는 사단이 그런 거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때 즉각적으로 저는 아 이 사람 악력에 지렸구나 라고 제가 아니까 괜찮죠. 그래서 박사님 저는 박사님을 위하여 온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큰 재산을 올려주고 가셨습니다. 대박! 거기 돈이 들어가면 돈에 대한 그게 이상구 유전자 있어? 있다! 당장 얼마냐고 뭐라 어떤 경우에는 여러사람이 있을 때 그러면 괜찮습니다. 딱 단둘이 있는데 박사님은 예수님 같으니까 한번 안아달라 단둘이 있는데 단둘이 있는데 그 여자들은 요상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끝내주고 이쁠 때 안 이쁠 때는 쉬워요. 우리 유전, 그게 내 지체속에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합니다. 아래요. 그렇죠? 이렇게 투명해지라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렇죠? 결코 정자함이 없나니 이는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은 하나님의 율법이 모두가 다 나를 죽이는 법이 아니고 나를 스트레스 주는 법이 아니고 나에게 명령하는 법이 아니고 시킨 대로 안 하면 벌준다는 그런 조건적인 법이 아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거 지켜야만 구원 받을 줄 알아. 알겠어? 이거 안 지키면 너는 구원 없어라는 그런 죄와 사망의 법 즉 조건적 사랑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거로 전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을 잘못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해방이라고 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한 약속까지 퍽! 이래버리면 안 돼. 그렇죠? 그 약속을 받자. 이 말입니다. 이제는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저 하늘나라 좀 보내주세요. 이런 법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고 이 일곱째 날 속에 복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 라에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날에 주신 복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로 받는 법이야. 지키는 것이 그게 그렇죠? 이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망의 법이지 생명의 법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해방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율법의 1.1핵도 패할 수가 없죠. 그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약속을 어떻게 내가 없앨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러나 사단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법을 조건적으로 바꾸고 나온 그런 법으로부터는 완전히 해방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사도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방됐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 그런 율법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율법이라? 얽매는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또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로마스 7장에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 얽매였던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얽매여서 이거 안 지키면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해방됐다. 우리는 자유하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면서 그 율법주의에 꽉 찌들어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율법은 이제 없어졌다. 폐하였다. 라고 바울은 이상하게 가르친다. 이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비난을 받은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 우리가 이미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 받았다. 믿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가 뭐요? 그럴 수가 없지. 왜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로서 약속으로서 율법을 그걸 왜 폐하냐? 너희들은 지금 얽매여 있고 우리는 뭐예요? 그 율법의 새로운 면을 봤다. 진면목을 보고 이 율법이 너무나 뭐예요? 좋다. 그래서 그래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지금까지는 나도 이걸 지켜야만 구원 받는구나 그러고 지켰는데 그것으로부터 나는 해봤는데 이제 새로운 생명 사랑이 나타나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는 율법은 나는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는 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유대인들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뭐죠? 못 알아듣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 계속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또 국회 세우는 해방시킨다 그러고 또 국회 세운다 그러고 이게 어떻게 되어야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진짜로 마음을 열고 만날 때 가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진리를 알았고 이제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이 옛날처럼 조건적으로 보이지 않고 나를 나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약속이구나 그 약속을 다 못 받아들여서 문제지 그대로 더 이상 얽매어 있지 않는 모두가 돼서 자유함 속에서 투명함 속에서 여러분 다 치유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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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